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의 언론인 자말 카쇼기와 관련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사우디 제재 해법에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서는 언론인 자말 카쇼기. 당시 모습은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카쇼기는 앞서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사우디 총영사관에 갔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웃 사우디 측에 살인 모의가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시 사우디 총영사관이 시간이 필요하다며 카쇼기를 돌려보냈고, 이후 15명의 암살단이 세 그룹으로 나눠 터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인 10월 2일 총영사관으로 집결했고, 관내 감시 카메라 하드웨어까지 제거했습니다. 이웃 카쇼기에게 언제 방문할 것인지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획된 살인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우디 당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당초 관내 사망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발적 사고사를 강조해왔기에 사우디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도 다른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우디 관리 21명에 대해 비자 취소를 발표했고, 추가 제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CIA 국장까지 터키로 날아가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까지 이번 살인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터 времени tellers, 어다완은 다른 womx 역 üzerine가 돌아와서 돌아가다니고, 한편 이번 사건은 터키 당국의 주도 면밀한 수사와 발표에 따라 중동 지역의 정세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손잡고 중동 이슬람권을 주도해왔던 사우디에 대항해 터키가 전세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